오늘 하니데이 거 알지? 오늘 하니데이 거 알지? 오늘 찍고 있어. 너무 맘대로. 오늘 하니데이 거 알지? 하이니? 아니, 하니데이. 할로이데이. 능욕. 능욕. 오늘 하니데이라. 하니데이. 나는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. 하니데이. 여기서 걸어서 금방. 걸어서 금방 간다고? 하니데이. 하니데이. 짜증나? 언니 몸 너무 시원하다. 나 안 지는다. 뜨거워. 오늘 언니의 대이니까. 언니는 책임지고 해야 해. 통일구. 어디ć니? 하니데이. 헤이데이가. 하니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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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또 나오는 거야? 네. 내 시선 템이래. 쇼핑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? 쇼핑이 있어?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좀 네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. 언니 뭐라고? 네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. 웬타인 시장 가서? 하니 PD인데 오늘 뭔가 하니 만듭데이 같은 느낌. 아니 다 네일이 되어있는데? 아니 나 이거 봉지는 거거든. 그래서 오늘 하니만 봤는데. 얘만 지만. 어 나만. 아 이거 떼고? 나는 구경하고 있어 나. 알겠지? 여덟. 이래서 정치자가 중요한 거야. 야 이런 거를 따로 훔쳐. 이럴 게 많대. 볼 게 많대. 볼 게 많대. 요즘 복진하면서 네일이 뜨고 있대. 아니 이것저것 해버리면 좋겠다. 다 잘 어울리네. 이번에 근데 생각 외로 다들 잘 어울렸던 거 같아. 맞아요. 저는 독보적인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컨셉은? 독보적인 한 명? 응. 이 몸 자체에서 뱀 느낌. 엘리언니가. 저는 엘리언니가 항상 우리가 포인트댄스 이런 거 보여드리잖아. 인터뷰 이런 거 할 때도. 저는 이번에 엘리언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느낌을 제일 잘 살려요. 춤은 정하니까. 안 돼요 안 돼요. 제가 이번에 제일 못 했어요. 언니가. 탁. 내가 친구한테 모르겠는데 정하가 제일 잘한다. 아 나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엘리언니가 그런. 쇼케이스 때 언니가 보고 싶으면 좋겠어요. 느낌이가 있어. 느낌이가 나중에 있어. 이번에 엘리언니가. 딱 맞아. 조기교육을 받았어. 아니 아니야. 근데 이번에 헬리언니. 헬리언니. 선생님은 없었지만 그냥 교육을 받았어. 어. 뭐라고요? 아니 이번에. 야 뭐라고요? 아니 조금 헬리언니. 아니 종기교육을 받았어가지고. 아 진짜 못했어. 좋아? 왜? 아니 언니가 이거 봐봐. 내가 사람이 이렇게. 해. 해. 해린이. 해. 해린이. 해린이. 하하하하. 우리 항상 그래. 우리는 여러 가지 멀티 토크를 할 수 있어. 다 손잡이 됐어. 자기 할 말이 좀 해야 돼. 그럼. 그럼. 이제 얘기하세요. 이제 수수가 돌아와요. 나중에. 맞아요. 여러분.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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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